41. 다음 손톱의 구조 중 손톱의 성장 장소인 것은? 1. 조소피 2. 조근 3. 조화막 4. 조체 정답은 2. 조근 42. 피부결이 거칠고 모공이 크며 화장이 쉽게 지워지는 피부 타입은? 1. 지성 2. 민감성 3. 중성 4. 건성 정답은 1. 지성 43. 다은 중 비타민 A와 깊은 관련이 있는 카로틴을 가장 많이 함유한 식품은? 1. 쇠고기, 돼지고기 2. 감자, 고구마 3. 귤, 당근 4. 사과배 정답은 3. 귤, 당근 44. 표피 중에서 각화가 완전히 된 세포들로 이루어진 층은? 1. 과립층 2. 각질층 3. 유국층 4. 투명층 정답은 2. 각질층 45. 모세혈관의 우렬에 의해 피부가 발적된 상태를 무엇이라 하는가? 1. 소수포 2. 종양 3. 홍반 4. 자반 정답은 3. 홍반 46. 현대의 향수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헝가리워터가 개발된 시기는? 1. 1770 연경 2. 970 연경 3. 1570 연경 4. 1370 연경 정답은 4. 1370 연경 47. 다은 중 블루밍 효과의 설명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1. 피부색을 고르게 보이도록 하는 것 2. 보송보송하고 투명감 있는 피부 표현 3. 화운데이션의 색소침착을 방지하는 것 4. 밀착성을 높여 화장의 지속성을 높게 함 정답은 2. 보송보송하고 투명감 있는 피부 표현 48. 여드름 치유와 잔주름 개선에 널리 사용되는 것은? 1. 레틴산 2. 아스코르빈산 3. 토코페롤 4. 칼시페롤 정답은 1. 레틴산 49. 일반 성인을 기준으로 한 기초 칼로리는 얼마인가? 1. 600에서 800 kcal 2. 800에서 1000 kcal 3. 1600에서 1800 kcal 4. 2000에서 2500 kcal 정답은 3. 1600에서 1800 kcal 50. 자외선 차단지수를 나타내는 약원은? 1. UVC 2. SPF 3. WHO 4. FDA 정답은 2. SPF 51. 임의용사의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은? 1. 영업정지 3월 2. 영업정지 2월 3. 면허정지 3월 4. 면허정지 2월 정답은 정답은 3. 면허정지 3월 52. 이 미용업소에서의 면도기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오른 것은? 1. 매 손님마다 소독한 정비용 면도기 교체 사용 2. 정비용 면도기를 소독 후 계속 사용 3. 정비용 면도기를 손님 1인에 하나여 사용 4. 일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하나여 사용 정답은 4. 일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하나여 사용 53. 공중위생영업자가 풍속관련법령 등 다른 법령에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을 때 당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사항은? 1. 개선명령 2. 국가기술자격 취소 3. 일정기간 동안의 업무정지 4. 6월 이내 기간의 영업정지 정답은 4. 6월 이내 기간의 영업정지 54.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있는 기준사항은? 1. 어떠한 경우에도 동일한 장소에서는 같은 영업을 할 수 없다 2.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6월이 지나면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있다 3.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3월이 지나면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있다 4.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야만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있다 정답은 2.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6월이 지나면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있다 55. 이 미용영업소가 영업정지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의 벌칙사항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답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56. 공중위생영업자가 공중위생관리법상 필요한 보고를 당국에 하지 않았을 때의 법적 조치는 1. 100만원 이하 과태료 2. 300만원 이하 과태료 3. 200만원 이하 과태료 4. 100만원 이하 벌금 정답은 2. 300만원 이하 과태료 57.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개시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법적 조치는 1. 100만원 이하 벌금 2. 100만원 이하 과태료 3. 200만원 이하 과태료 4. 200만원 이하 벌금 정답은 3. 200만원 이하 과태료 58. 위생서비스 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 등급은 누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하는가? 1. 해당 공중위생영업자 2. 시장군수구청장 3. 시도지사 4. 보건소장 정답은 1. 해당 공중위생영업자 59.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영업소의 영업주 2. 공중위생영업에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3. 공중위생영업소에 종사하는 자 4. 공중위생영업을 승계한 자 정답은 3. 공중위생영업소에 종사하는 자 60.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이 미용영업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1. 30일 2. 15일 3. 11 4. 7일 정답은 1. 31 4. 비교해 LoRB 5. 관중위생영업소에 6. 기능 6. 장롬리 6. 장롬리